Hello, friend! It's time to cook! 냠냠 짭짭! 맛있는 이야기 가득한 나라! 모두가 가고 싶은 요리천국! 냠냠 짭짭! 친구들, 안녕! 나야, 사랑스러운 위피! 오늘은 특별한 라면을 받을 거다? 이름하여 고소한 라면 냄새! 먼저 재료를 알아볼까요? 두 팩트 라면 치킨 브레스트 큐컴버 캐베지 김치 5 슬라이집 아 시트 드라이브 레이버 두 엑스 소울 그리고 새콤달콤 고소한 소스 라면 냄새에 과연 거딴 맛일까? 라면 냄새에 과연 거딴 맛일까? 라면 냄새에 과연 거딴 맛일까? 라면 냄새에 과연 라면 냄새에 과연 라면 냄새에 과연 라면 라면 두 팩트 라면 끈일까? 라면 NCAA 남기가 시선 Chik'n with Pepper & Salt Cut the Cucumber, Cabbage Kimchi, and Hams into Strips Cook the Eggs Almond 먹자 치고기와 Galaxy야 치고기의 치고기 치고기 두려워 치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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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sty? Help yourself! Yeah! When you want something delicious Make a flavorful cold rummance It will make you happy! It will make you happy! 아멘